초, 시, 시, 시 아 근데 문돈데 내가 텔포를 들어서 실버라도 문돈을 잡을 수가 근데 나도 실버잖아? 내가 뭐 실버를 무시하고 앉아있어? 진짜 짜증나네 여기 다 실론즈입니다 근데 이게 실버 1위야 나보다 높아 유미니언들이 살았어 근데 실버를 무시하고 앉아있어 사실 우리 다섯 명이 오다가다 또 만날 수 있는 사이예요 랭캠에서 운이 좋으면 난 무슨 상대가 문돈가 실버라고 안심하고 있어 막 무시하고 있어 내가 실번데 나보다 높은데 실버 1위인데 골드 아닌게 어딥니까 아까 플래, 아까 플래티넘이었다니까 제이스 미드에서 어 플래치다 땡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로 쪼고 안 돼 이제 못 땡겨가겠지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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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이 아주 좋네요 시작이 아주 좋네요 오케이 어이 상대 탈론 잘 안해 어이 스키맞네 흐엉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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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모든 라인이 괜찮네 세상에 엄청 놀랬네 세상에 엄청 놀랬네 정말 다행이야 사랑해 베인 제가 상대 피드를 갱가는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저랑 비슷할거에요 아마 cycles 하나 오케이 지금 약간 갱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3레벨에 갱 올 수도 있는 타이밍 미드 좀 너무 많이 믿는 것 같아서 조심하세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굿 지금! 오케이 굿 좋아 꼭 캐리 해야지 오케이 굿 또 위험한데 하나 도리건 먹힌 듯 아 이상하다 되게 오키오키 이것도 굿 이것도 굿 경포가 없어서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연 다녀오실려면 다녀오세요 미드커버 입니다 오케이 어어? 아 저기서 또 피들이 오네 야야야 탈령 잡아야 돼 아 씨 오케이 아 뭐야 쟤 아 뒤에서 돌아들어오냐 25개 내 22개 분량님 저희가 지금 CS가 많아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네 나이스 그렇지 좋아 아 씨 아 피드리야 피드리 죽었어 오오오 피드리 4명이다 아 괜찮아 아 침묵 걸려 탈령한테 침묵 걸려가지고 3호프가 없네 3호프가 없어졌어 그래입을 할걸로 예상돼요 오 좋다 바텀 오 좋다 이거 이거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아 탑은 어때요? 탑은 뭐 요리기랑 오케 굿 놀아 와아 나이스 그렇지 3번 탕킹 제발 죽어라 제발 아아 나이스요 일단 원딜 잡았기 때문에 1킬이라도 아주 값진 1킬이에요 바텀 흥한다 바텀 안가도 돼 어 이득이야 이겼어 이겼어 야 불량 형님 앞에서 너무 잘하셨네 피를 다 빼놓으셔가지고 저희가 근데 말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CS를 이기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마 이번에 집에 갔다오면 계속 저희가 주도권 잡을거에요 집에 가죠 형님 이거 파란색 두개 있는데 여기에 하하하 형님 이제 너무 힘들었네 형님 이제 너무 힘들었네 내가 주문편 꼈구나 내가 먼저 가야지 미드 또 갑니다 형들 정글러 우리 홀레 지금 와드바가요 왜 자꾸 미드만 파는거야 미드가 34개 37개 직구님 밑에 조심 어 다 잘되고 있네 오케 탈론이 17개 어 탈론이 디나이를 엄청 당했네 탈론이 디나이를 엄청 당했네 피들이 미드만 노리네요 저도 계속 미드 봐드릴게요 뭔데? 탈론이 근데 왜 벌써 6레벨이지? 다 6레벨 타이밍이구나 어 나도 6레벨 빨리 찍었네 우리가 더 유리하네 어 내가 몸 못 꿨다 огда 엷 왕 Birth 와 ria 드시러 오세요 직군님 궁쓰게 한다던데 뭐 의미가 없네 아아 침묵이 걸려 이거 아 망했다 물론은 제가 먹었습니다 미드는 살이세요 저쪽에 미드만 파거든요 네 빠른 라인 가는게 낫것같은데 6레벨 때 형님 한타 걸죠 일단 라인 밀다가 6레벨 때 하아 저희가 6레벨이 빠를거에요 아마 어 큰일났다 제가 이거 쳐드릴게요 오셨다 오셨다 궁궁궁궁궁 요 이쯤에서 궁 오 잡았다 된다 이건 나이스 다이스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 아 들어가 들어가 쭉쭉쭉쭉쭉쭉쭉쭉 내가 맞아줄게 맏아줄게 굿 오케에이 아아!!! 혹시ㅋㅋㅋㅋ 도망갈게요 저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된다 이거 설계대로 되겠는데요 홀스님 그렇지 이거 요리에 탁월한 선택이 나올수가 있지 베인 요리과 함께 베인 하드캐리 신발을 빨리 가야겠다 신발을 빨리 가고 가자 콕콕콕 와 탑 잘 큰다 관계하겠는데요? 탑도 좋고 CS 20개 차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미드만 좀 힘든데 미드는 계속 갱이 와가지고 버티시기만 하면 돼요 지코 형님 힘내세요 형님 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바텀이 응원합니다 야 베인 4킬입니다 우린 지금 소매기들은 너무 없어요 들어갔어요 45 대 67 다 피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집에 갔어 우와 미치겠네 집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지지겄네 됐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형님! 그대로 가죠! 와드해주세요 크으으으.. 고고고 그대로 계속 저 빌지워터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 지금 오는 건 뭐죠? 순간 이동이 문도.. 문도 고! 문도 고! 할로핀게요 일부러 땡겨줄게요 오케 구워! 나이스! 왜 여기 6킹? 아! 문도 왔어 문도 문도 바텀에 문도가 바텀에 왔다고? 왜 그런 짓을 했지 문도? 피차이가 지금 좀 계속 벌어지는데 이러면? 형님 이제 300원 더 모아야 돼요 모랑이 안 나가지고 이거 블리츠가 언제 오지? 이거 그대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블레라 씨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피틀 밑에 쪽에 있어? 네 저 그랜 노그랩이에요 어? 이거 탁텐데 문도가 왜 욱신들 소리 같이 소리지 다이브하려고 어이구 피들이 여기 왔네 탑 피들 탑 탑 탑 탑 탑 탑 빠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돼요? 저만 있으세요? 저만 있으시면 오케 저 빠집니다 형님 빠지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형님 죄송합니다 불량형님 어 나 괜찮아 괜찮아 아 아깝다 개피인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1400원이 1350원 오케 기다리면 되겠구나 조금 싸졌고만 어쩐지 그런 기분이야 아 이거 탈론만 알았으면 저희가 이거 2킬 딸 수 있었는데 아깝다 와드를 제가 박을게요 저기에다가 어? 아 저 한대만 평타 때렸으면은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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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잡았다 이거 저런 멍청한 녀석 죽어라 오! 잡았다 굿 이거 블리치까지 설마 아 아 탑 되게 심심하구나 블리치까지 E가 한번 더 돌고 W가 한번 더 돌다면 아 굿 패시브가 빠졌네요 훨씬 소원했어 바톰이 탑이 굉장히 외로운 라인이에요 어 이거 또 집을 안 가는 어 탈론 탈론 여기여기 아 엉컴당했어 아 탈론 넣고 갈걸 아 그래서 잡겠다 쓰레시님 글로 갔습니다 네 거기 거기 네 아 찾았다 와 잘가세요 아 500원입니다 500원 와 지금 뱅킬 너무 웃는다 감사합니다 바꿔야겠는데 잘하는데 완전 잘하는데 블루 나왔네 어우 블루 그래 네 블루 드리 나임먹고 바로 오세요 블루 드릴게요 네 네 어 굿 어 굿 아 나 죽었다 그거 잡으세요 오우 좋아 아 까비까비 어 옆에 온대 옆에 온대 옆에 온다 네 어떻게 할거에요? 이길 수 있어요 아아 저기 왔네 피들이 왔네 아쉽네요 처음 또 미하다 어우 열정이거 많아 탈론 없어? 응 오케이 탈론 미드 탈론 미드 어우 W 잘쓰는데 이제 다시 30원으로 변 300원으로 변신했어요 피들 궁썼죠? 네 피들 노궁이예요 노궁에 피들 올라옵니다 미드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풍 형님 노저마요 노저마 아 노저마? 네 네 전멸 들고있기때문에 노저마저 오 위험해 위험해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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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짝이야 탈론데 이거 베인의 싸움이겠네 아니다 우리에게 요리가 있잖아 와 요리 100개가 없다고 CS 저밖에 하지 않나 형님 갑니다 형님 으허에에에엄 오케이 오우 오우 형님 아아 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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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보고있는데 CS 때문에 고정으로 좋아 잘하시는데 됐어 아 나이스 좋아 아 나이스 아우 저 1킬 먹었네 다터미고 2차까지 계속 밀꼈쯔 야 잘했어 이러면 됐어 악탈을 진짜 잘 드시네 이제 좀 살아나네 아... 형 이거 거기서 끄시면 잡을 수 있어요 고! 아... 좋아했어 좋아했어 이거 빠지고 흐흐흐흐 내가 텔포로 타고 못을 왁타는 놓칠 수 없지 흐흐 오 세상에 어... 간다 텔포 갔어! 신만큼 쎄진 않구나 나이스! 슥! 그렇지 슬로우 걸리고 제 빨라지고 아! 구워! 잡는 거지 얼건 갚고들 피하고 구워 대인 또 킬 주고 아! 감사합니다! 아름답네 오! 탈론이 탈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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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 왔지 탈론입니다 탈론입니다 KPD 되면 불러주세요 여기 숨어 있을게요 KPD 되면 핸드폰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형님 이거 용가져 용가져 용가이지 용가야지 그냥 가는거야 아 저 용... 저도 용가할게요 탑 어쩔 수 없다 탈론 용 먹게하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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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인... 헤블리프트야 뭐야 아... 과찬이십니다 아... 신원 여기 오우씨 어 괜찮아 우린 용 먹어야 되니까 용 먹었습니다 좋아 이득이야 이득 아 이득이지 집에 가서 아이템 사올게요 탁 탁 탁 와... 엉큼 세네 피들스틱이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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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들스틱에 3스토론 탈론 일단은 이거까지 가고 아... 아... 1700원 룬 되는걸로 가야겠구만 빨리 빨리 수원장식길 올려야 되니까 일단은 투명마드 하나 더 어... 잠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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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점화가 있어가지고 바텀이 불량경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불량경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들여서 바텀으로 뛰어가는 와중에 시간이 남아서 감사한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탈론 탈론 덤비지 마세요 진짜 세미 칠킬 오케이 탈론 라이 오케이 네 빠지죠 탈론한테만 제가 원콤일거에요 아직도 탈론도 잘크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으eny히히히히히히히히 으으으으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와 4명 다 있었네 세상에 이 비좁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움츠려 있었지? 아무도 없었는데? 두명 한명밖에? 오오오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저희가 난 계속 정글이나 돌아야겠다 그냥 제가 이거 좀 템은 이정도로 됐고 이제 딜템은 잠깐 밀어놓고 방템을 좀 올려야겠어요 지금 충분히 세기 때문에 탈론 한 번 잡으러 가자 피들 네 못 잡나? 갔나? 레벨링이 낮아요 레벨링이 탈론이 12레벨인데 나는 10레벨이니까 일단은 무조건 11레벨까지는 좀 레벨업을 해야겠네요 바텀 한 번 갈게요 네 탈론 미아 탈론 미아 여기 와서 박았을라나? 탈론 거깃다 탈론 탈론 바텀 탈론 또 옹쿰 나겠네 오케이 탈론이 지금 로우밍을 다니기 시작했어 탈론 우리 블루 쪽에 왔다 나갔거든요 지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탈론 탈론 어 치고형님 조심해요 치고형님 저는 바텀 밀까요 어쩌고 올라갈까요? 야 나 불러먹으러 갈게 밀까요? 올라갈까요? 밀까요? 밀까요?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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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 블레이치 좀 내려가고있고 네 저 내려갈게요 도망갈게요 저 어 이거 한 번 싸워볼까요? 탈론 저기있죠? 싸워도 되겠다 아 안왔네 안왔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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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미드 쪽 트리야만 이쪽으로 올듯 트리 잡을게요 아니 탈론 내려갈 수 있어 혈파드 조심 네 궁 빠진 궁 빠진 뺄게요 뺄게요 블리치랑 피드리랑 탈론이랑 다 옴 이런 세상에 탈롬이야 탈롬이야 이런 세상에 탈롬도 옴 이런 세상에 불량이형 죄송합니다 아 난 죽었다 빨리와 빨리와 아 아 아 이거 이게 어? 할 수 있는게 오케이 형님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파트 하나 먹을까요? 네 궁 있는데 궁 같이 갈까요? 제가 일로 형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끌러올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운도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 어 도망가는 척하고 아 이러다 죽는다 아 어 이미 형기 어 피 흘리고있어요 철철 어 어 어 오오 세상에 야 백업이 엄청 빠르네 적 팀이 와 이거 손 아프게 He 어 어 도망가 도망가 오 왔 간ît 와도 가 있는데 텔리포를 틀때가 없네 와드 하나만 박아봐 형님 이거 끌면 잡아요 형님 이거 끌면 잡아요 잡았다 이거 트릭까지 트릭까지 이거 이속받아서 잡을 수 있어요 탈론 이쪽으로 왔어 어 저 탈론 어? 야 여기서 이렇게 숨어있네 안돼 뭐야 뭘 치는거야 한별아 한별아 정신차려 굿 한별아 정신차려 탁혜진 제대로 해야지 한별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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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오케이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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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크와드 발견 한 번 운동 형님 드십시오 거기 밀어쓰면 버리고 이제 라인 합류해가지고 요리카고 베인 힘으로 한번 싸워보자 네 올라갈게요 수은 장신차 사고 바로 미드 쪽으로 합류할게요 탈론 피들 아 이거 수은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탈론이 있어가지고 란두인가도 될거 같기도 하고 탈론이 만약에 원컴으로 죽이면 내가 일단은 베인한테 궁을 넣고 네 베인이 다시 사망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거야 왜? 저 안 움직여 저 안 움직여요 어 안돼 어 저 움직여요 어 나 안 움직여 나 되게 위험해 난 움직인다 전 움직여요 보호하자 뭐야 풍형만 안 움직여요 저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죠 가야돼 야 풍형이 안 움직여가지고 덕분에 이거 한자리 다 모였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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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습니다 그렇지 잡고 아이 굿 그대로 2차 타워까지 가도 될거 같은데 이거 와 딜 엄청 세다 풍형 언제까지 안 움직이시죠 풍형 풍형 이거 어떻게 해요 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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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 움직일거 같은데 빨리 죽을수록 이득인거 같아요 지금은 어디갔어 이거 탑1차 밀고 쭉가서 같이 같이 쭉가서 베인 베인 쭉쭉쭉 가서 탑1차 빨리 밀고 밀고 움직입시다 이거 이거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저 들려요 저 목소리 저 아무것도 안돼요 지금 피덜 세팅님 미드 옆 부시에 달러간다 있습니다 바론 가기전 이거 죽어야 움직여요 빨리 죽어야 돼요 재부팅하고 올게 미드 밀리는데 미드는 탑은 미는 사람이 하나고 탑은 미는 사람이 셋인데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요 안 민다 어 저거 어 세상에 바텀 엄청 밀린다 일단 궁키고 저도 2차탑 밀어볼게요 허니컷 그대로 그대로 잠시만 야 쟤네 이거 뭐야 2차탑 밀렸고 우리도 밀어야 됩니다 저도 밀었어요 오케이 바텀으로 바로 갈게요 바텀 억제기까지 세상에 큰일났다 빨리 가야돼 아아 이거 판테오 큰일났다 큰일났어 그럼 세상에 아니에요 꼭 아니에요 들어가면 저 죽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해야되네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죠 저 이제 란드인도 나왔고 이제 라위만 나오면 아주 라위라위라위 공갱이 하나 오케이